외눈박이 몬스터 저랑 같이 사냥하러 가시죠 외눈박이? 외눈이란 말은 눈이 하나다란 말이고 박이란 말은 박했다는 얘기죠 눈알이 하나가 박혀있는 이란 말인데 그러면 눈알이 하나인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알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헤브인데 A monster, 야 몬스터가 한 말이면 헤브가 아니고 헤드지 이 정도는 나도 알지 근데 눈이 하나야? 그럼 원아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눈알이 하나인이 아니고 몬스터가 눈이 하나가 있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좀 다른 표현이죠 그죠?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헤브, 헤드 대신 윗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 영어 실력도 나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아 몬스터 윗 그러면 뭐뭐가 있는 몬스터 이렇게 되겠죠 뒤에다가 원아이 붙이면 아 눈알이 하나인 몬스터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오시는 것 여기까지 머리에 떠오르면 나쁜 편이 아니에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차원도 높은 영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얘 봐라 몬스터다 그런데 눈알이 하나네 잘 보면 원아이가 아니고 원아이드라고 했어요 야 이거 아이드? 동사에 이디 붙은 거 이거 아니야? 그럼 아이가 원래부터 동사였나? 그럼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구분해야 되거든 완료냐 수동이냐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아이드에서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다가 이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원아이드 몬스터 이렇게 해버리면 눈알이 하나인 외눈박이 이렇게 되는 말이죠 다른 예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flavored 이라는 말이 있는데 flavor 이라는 그 자체가 맛이라는 명사예요 여기다가 뒤에 이디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맛이 있는 무슨 무슨 맛이 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서 orange flavored 그러면 오렌지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겠죠 사기 아이스크림이죠 오렌지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 우리가 이제 무슨 제품 광고할 때 무슨 무슨 맛? 그러면 맛만 난다는 거예요 없어 없어 오렌지는 없어 그냥 맛만 오렌지가 나는 거예요 사기 쓸 때 이렇게 하죠 얘네들이 광고 광고하는 사람들 참 머리 좋아요 그죠? 자 몇 개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armor 그러면 갑옷이나 철판때기라는 말이거든요 armored 그러면 갑옷이 있는 철판이 되어 있는 차는 차인데 철판으로 더 떼 놓은 거예요 무게 많이 나가게 연비 안 좋아지게 그죠? 철판 있는 차 그러면 장갑차 이렇게 됩니다 armored vehicle 되죠 beard 그러면 수염이나 턱수염이라면 얘기고요 beard 그러면 턱수염이 있는 이 됩니다 그래서 a beard face 그러면 턱수염이 있는 얼굴 이렇게 될 거고요 hood 그러면 그 hood T 알죠? 그죠? 셔츠 뒤에 달려 모자 달려 있는 거 그걸 hood라고 그러죠 그래서 hooded 그러면 후드가 달려 있는, 후드가 있는 그런 말이 되고요 hooded coat 그러면 코트는 코트인데 후드가 달려 있는 거예요? 후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ift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재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gifted 그러면 재능이 있는, 보통은 요거는 연습에서 생긴 재능이 아니고 타고날 때, 타고난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을 gifted, 재능 이렇게 했습니다 재수 없는 애들 있죠?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애들, 그죠? 열심히 재 안 하는 거 같은데? 수업 시간에 막 딴 짓 하고 집중 안 하는 거 같은데? 다 듣고 있었어, 선생님 물어보면 다 대답해 아 이게 재수 없는 애들, 꼭 반영 몇 명 있어요, 그죠? a gifted pianist, 재수 없는 pianist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잘 쳤어요, 얘는 wing, 날개인데, winged 그러면 날개가 있는이 됩니다 winged insects 그러면 곤충들, 벌레들인데, 벌거지들인데 날개가 있네, 어머머, 날아다니기까지 해 끔찍하죠, 그죠? 기어다니면 좋겠는데, 날아다니는 애들이 자, 이 뒤 중동사는 형제로 쓰면 완료냐, 수동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처음에 동사에다 이디를 붙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명사 뒤에 이디를 붙여가지고 뭐뭐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명사 뒤에 이디를 붙인 것도 뭐뭐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모든 명사에다 이렇게 막 이디만 갖다 붙이면 뭐뭐가 있는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동사하고는 좀 다르게 명사 뒤에는 아무 명사나 막 이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뭐가 있는,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명사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관심 있어? 너 쟤 나한테 관심 있나? 요거, 관심 있어 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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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